주 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스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소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보금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글소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글소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255편 대상 생일 나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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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를 앉아서 듣겠어요 이때 바울이 정관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꽂았다 그랬어요 로마의 심장부를 꽂았다 그 증거를 바울이 빌리포 사장 22절 언급을 합니다 빌리포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맺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집이 어디입니까? 로마 황궁이에요 로마 황궁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 현장에 제수로 앉아가지고 저거랑 차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묶여졌다고 감옥 들어갔다고 전도를 포기하고 중단식입니까? 전문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인지 복음을 증하는데 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더욱이 자신이 갇힌 것을 보고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또 기쁘했어요 전도도 바울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얼마나 복음 전파가 잘 되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사건 이것을 전도자 바울처럼 복음 전파 진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진전에 기회로 삼으세요 제가 개최했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와 같이 개최하는 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내가 버스 전도했던 친구예요 수영로그에서 같이 버스 전도다 내가 최장이고 제가 총무요 그래서 버스 전도했던 그 친구인데 이 저 집사라고 이 집사가 개최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나왔는데 회사 갔다가 말이에요 집에 오니까 딸내미가 어린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을 맞아가지고 남자가 때려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피가 흘렸다고요 딸 둘인데 막내딸이 피가 흘리니까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친구하고 내하고 이 부산을 복음하겠다고 그냐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한동안 그렇게 버스 전도했던 친구 복음에 열정이 대단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번 기회에 저 가정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세요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내 그러니까 그 아들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딱 하나만 묻자 하나만한테 부탁한다 뭡니까 뭐든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가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 가정을 전도해서 얼마나 쉬운 것에도 쉽지 않습니다 딸이 지금 맞아가 피를 흘렸는데 이마가 다 깨졌는데 그걸 전도에 도울었었다 저는 그 말을 전도사 때입니다 들으면서 역시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친구구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전도할 기회로 삽는다 그것이 여러분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뻄의 삶을 인도하는 이 기뻄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불신자가 죽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어젯밤에 무속 전도팀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가 내가 신내림 받는 걸 직접 다 한 시간짜리를 직접 봤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 다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다 안 다니는데 그 딸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내림 받는 걸 처음 끝까지 엄청 길어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쫙 다 봤는데 그 자매가 유학까지 갔다고 하고 10년이나 상하에서 유학 공부하고 그건 엘리트인데 어글돌 잘생겼어요 탤런트급이에요 근데 그 신내림 받는 데 처음 끝까지 막 나중에 작두에 춤까지 추고 그런 끝까지 쭉 다 나오는데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여운교회 다니던 지금 안 나온다 하다 하다 교회 집사가 어떻게 신내림 받는 데 같이 서가지고 신내림 받다고 두냐 무속지 뭐하냐 무속지 담당 전사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냈는데 보금을 전해가지고 다 신당 체리가 법당 체리가 하고 있다가 있는데 보금 전해서 돈이 8천만 원 들었다나 다 깨버리고 오늘 2부에 지금 무속전문교회에서 간정하고 있고 3부에 참석한다 오늘 내 교회 온다고 오늘 그것도 숭탄절 좀 의미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영혼 살아는 마음이 크구나 저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하나 저희 영혼들을 꺼집어내서 죽게로 인도한다 홍해 갈란 시집과 더 큰 거예요 무속전문교회 모든 관계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큰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팀도 얼마나 기쁜지 막 잔치하더라고 식당에서 죽고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보금 전진의 기쁨을 처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이런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보금 전파의 전진이 되는 그런 삶의 대결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고한 기쁨입니다 15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보금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신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울이 보금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하던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뤄선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우호적 관계가 있었던 평소 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떤 이유든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갱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야 잘됐다 이제 우리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저 감옥에 갇혔는 저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파할까 시기와 질투로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보금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차원이 다르죠 바울은요 모든 생각과 관심 오직 보금 전파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관심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헌당한다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헌당해놨더니 숨도 쉬기도 전에 또 또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걸 기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현장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작품입니까 뭐시기에 헌당 끝났으면 놉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랑은 놀 거냐고요 더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이 부정적인 시기에 바울과 경쟁하던 이들은 바울이 감에 갇히니까 기회다 시기와 질투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다 모여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도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만 전파된다 하면 자신은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서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 하면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교회가 2, 3, 7월에 플랫폼을 쓰임받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뻄이 얼마나 확고한지 여러분을 알 수 있잖아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현재형 표현과 미래형 표현이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헬라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말하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과거 현재 미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확고한 의지 그만큼 확고한 기뻄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양곡의 아버지라 부르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뻄으로만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의 음악은 그렇게 기뻄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하이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뻄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뻄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팔을 움직이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폭발하는 기뻄이 있길 바랍니다 폭발하는 기뻄 폭발하는 기뻄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말하게 되죠 폭발하는 기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심령이 폭발하는 기뻄이 회복되게 하여 조합사사 어떤 이유든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기뻄을 말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 만 운동 3일 1조를 구성해라 지금까지 현재 오늘 아침 7시까지 보고입니다 2,354조 2,354조는 3일 1조입니다 그 다음에 238명은 2일 1조입니다 그 다음 개인이 지금 등록한 것이 52조입니다 총 2,644조 3일 1조 구성이 지금 보고가 오늘 아침까지 왔습니다 2,644조 영계 모든 성도들 보금적 열정이 너무나 귀합니다 3일 1조 이거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잘 안되잖아요 3일 1조를 서로 의지하면서 삼겹절로 같이 서로 묶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포럼하고 영적 흐름을 같이 하면서 이 시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결자들 그리고 새 가족 불신자들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조합사사 이제 중요한 것은요 3일 1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합친 기도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지혜롭게 만남을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스타트만 운동하고 3일조를 구성해서 은약적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금전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구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보금전파의 기뻄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모두가 다 생명 살리는 확고한 기뻄의 맛을 보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프톨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고 존 롤룰린이라는 사업가가 만들었는데 선물을 말하는 기프트에다가 학문을 그렇게 의미하는 로지를 합성해서 기프톨로지라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선물학입니다 선물 선물학 이 룰린은 기프팅 컨설팅 회사 룰린 그룹을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켰는데 그 노하우가 뭐냐 그는 기업가들에게 한 번쯤 당신이 선물을 받는 고객 입장이 되어보라라고 권했어요 고객 입장이 되어봐라 당신이 고객이라면 쓸모없는 싸구려 장식품 재고떨이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오래된 상품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고 싶지 않겠느냐 이게 고객의 마음이다 고객 입장에서 누군가의 마음의 감동을 안겨준 선물은 언젠가 더 큰 기회가 온다라는 이론이에요 기프톨로지는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에게 주므로서 그에게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톨로지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준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인생의 180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 이 기쁨과 이걸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받고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너무 선물 희한 것 봐도 막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랑하는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해서 무속에 빠진 자가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불신 상태에 빠져서 고생하는 저 형제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전해줘야지 그것이 국내는 전도요 대위는 성교입니다 영예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이 성탄이 뭐예요? 성탄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이 사실 감사감격 평생 누리면서 불신 영혼들에게도 이 선물을 전달해주는 성탄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이 기쁘고 기쁜 성탄주일 날마다 감사 속에 우리가 발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있다랄지라도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랄지라도 감을 갇힌 것 같은 차디찬 고통이 있다랄지라도 구원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영적 비밀을 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성탄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